우승하려면 목표의식이 정확해야 되는데 울산이 흐리멍텅한 게 솔직히 좀 있어요. 중요한 타이밍에 흐리멍텅하게 넘어가는 선배로서 보면 너무 아쉽고 솔직한 얘기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무래도 아까워요. 타왔는데 왜 아깝잖아요 솔직히.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고 끝까지 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. 혜들에게 관심을 주십시오. 다 포기했어 지금? 어? 다 포기했어 어땠어?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말라고 안 됐지? 그리고 뭔가 간절함은 많이 보이는데 그런 간절함 속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는 선수들한테 딱딱함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경기 속에서 편안함이 많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항상 좀 어려웠어요 잡아야 경기 못 잡고 좀 힘들었죠 매번 힘들고 가다가 발목 많이 잡히고 항상 이길 경기 못 이기고 첫 해니까 감독님 바뀌고 그래서 그냥 일단 올해는 우리의 색을 만들자 그런 색도 있는데 한편으론 또 올해 못하면 내년엔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사실 오늘 비기기만 해도 14년 만에 우승을 할 수 있는 울산 입장이었는데 울산은 이번 시즌 K리그 준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울산은 2005년 이후에 15년 만에 우승 도전을 했지만 안타깝게 지난해도 사실 이제 준우승 아닙니까? 다시 한 번 또 준우승인데 울산이 준우승이 좀 많네요 준우승을 그동안 8번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준우승을 추가합니다 그날의 기억을 다시 되돌린다는 거는 다들 우리 팬들과 마찬가지로 큰 상처이고 좌절인데 2등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까지 그걸 잊어버린다면 다시 또 반복될 것이다 이걸 기회로 삼아서 울산은 또 반복 발전해야 된다 무슨 대회를 나갈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을 우승을 하지 못하면 초반에 그냥 떨어지는 게 낫다 컵을 들어 올리든지 아니면 그냥 깨끗하게 클릭하게 그냥 아래에서 마무리 짓는 게 좋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더 힘든 시간이었죠 96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우승할 때 한 5년 정도 제가 입단하고 6년 우승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프로리그에 우승이 없어서 항상 모든 포커스가 리그가 끝나면 그 순위에 대한 어떤 질책 우리한테 굉장히 좀 중압감으로 다가와서 96년 우승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2등은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1등을 해보니까 그 맛을 정말 짜릿하거든요 그 나만 짜릿한 게 아니거든요 팬들과 정말 모든 시민들이 다 짜릿하거든요 왜냐하면 1등이 됐으니까 저는 그 맛을 보니까 2등은 생각도 안 나요 사실 우승을 한 팀이 이 준우승 팀을 꺾은 게 기억이 나지 준우승은 사실 잘 기억에 남지 않거든요 프로의 세계는 또 굉장히 냉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2등을 했기 때문에 1등에 대한 맛을 몰랐고 1등을 하고 나니까 2등은 기억도 안 나고요 그냥 나는 1등 하고 싶다라는 생각 내 후배들이 1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맛을 그 친구들도 지금 하는 친구들도 맛을 좀 봤으면 놓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아쉬움 그래서 정말 온도차가 너무 심하고요 그건 어떻게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좀 이제 리그에서의 올 시즌 놓고 보면 2005년 이후에 16년 만에 다시 K리그의 도전인데 그 도전에서의 또 성과를 선수들이 좀 반드시 올 시즌 좀 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은 정답은 한번 해봐라 2번 하기는 4번 하기는 8번 하기는 두 번째는 저는 훈련에만 집중하니까 얘기를 못하는데 훈련 준비하면서 선수랑 얘기를 좀 나눠야지 내가 또 선수의 기분도 어떤지 알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될 때 코칭 스태프 회의에 나랑 형민영이랑 두재랑 이렇게 참여하거든요 뭐 지난 그런 경기들 준비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서로 내가 선수단이 느끼는 거고 또 코칭 스태프에서 느끼는 거고 같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의견을 두고 맞고 감독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시즌 초반부터 감독님께서 이렇게 해보는 게 팀의 도움이 될 거 같다고 세븐이 다 큰비스태이 좋아 세븐이 다 큰비스태이 좋아 세븐이 너무 맨날 보고 있네 뭐라고요? 맨날 보고 있네 사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락커룸이 없었어 그게 각자 방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한 방에 두 명씩 쓰는데 그 전에는 이제 출근해서 오면 훈련 전까지 그냥 이 방에 있다가 훈련 시간 내면 훈련장 나가서 그냥 거기서 인사하고 바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원래 오는 사람만 왔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거의 다 오니까 형아 화보 찍었어? 아니 아니 화보 아니고 그냥 퓨마 뭐 촬영하는 거 같은데 와 퓨마 촬영했어? 야 부럽다 나 올림픽 때 한 번도 못 찍었는데 하트 빨간 해소라는데 왜 여보가 있어? 예 오도라서 좀 심하죠 형 저희 형 6대역 6대역 아니 근데 뉴질랜드한테 졌잖아 정말 형아 그거야 야 우리 독일 독일 비기고 멕시코 이기고 올라갔어 프리미어링 거한테 골목했잖아 응? 우리 우리 독일에서 멕시코 이겼다니까 원상에 있는 거야 그 광고는 이거에 차이지 그 엄브라스에 차이가 아니냐 아 형 맞지 왜 본질을 흘리세요 이렇게 야 얼굴 형 얼굴 저거 나쁘지 않다니까 아 저거 와가지고 여자친구가 다른나 나쁘지 않은 게 아니지 나쁘지 않은 게 아니지 그러면요 취하겠지 아 형 형이랑 저랑은 배틀 한 번 떠야 될 거 같아 야 너 이거 야 밥 먹자고요? 어 함께 해주세요 형 어? 함께 해주시죠 누가 세 줄 거야? 자요? 그럼요 그래? 파란색 선선 아 네 아 너 파란색 선선 탔어? 출근해서 자연스럽게 얼굴 보고 인사 나누고 또 그 중간 중간에 또 뭐 축구가 아니어도 축구 부분이 아니어도 이제 서로 생활하면서 얘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요청을 했는데 나는 요즘에 솔직히 우리 팀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게 그 악걸음 공간 그 공간이 되게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지금 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나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단에 감사 인사를 한 번 드리려고 울산이 최근에 너무 좋지 않죠 이제 분위기를 빨리 바꿔야 되는 울산의 상황이군요 전주지 이동준에게 이동준 접하가도 이동준 막사 쪽지를 이동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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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산 문구에 들어왔습니다 2대1 울산 포장 팀 분위기가 조금 침체되어 있었는데 또 저희가 합류하면서 오늘 경기에서 또 승리를 하게 돼서 되게 모르겠다 또 さ steel humble 여러분 여러분 우리 푼 물에서 큰 대회를 치르고 나와서 합류해서 그 전하고 나는 조금 더 다르다고 느끼는데 아마 오시는 팬들도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상승세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걔는 못 보나 그리고 울산의 역전구를 선사합니다. 리그를 하다 보면 계속 연패할 때도 있고 사실 계속 승리할 때도 있고 저는 항상 승리할 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 경기가. 리그는 꾸준한 팀이 우승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팀을 맡은 감독이 적절하게 잘 대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기가 더 힘들었습니다. 잘 집중하고 오늘 선정 필요해야죠. 시작! 세컨볼 치지 말고 뛰는 면에서 치지 말고 박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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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혜운! 박호! ี시ibrary 박호호! 빈 284 Lists Bs 그렇지 않고 계속 가다가 저거 되면 굉장히 아주 위험한 스코어 하러고 아무래도 초반에는 수비가 좀 탄탄한 느낌이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경기마다 실점을 하면서 매경기 실점하게 돼서 좀 쉽게 갈 수 있는 경기를 어렵게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반기보다 좀 더 집중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게 한 번만 이랬으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19년도 20년도 지금 두 번 연속인데 세 번까지 후반기 가면 갈수록 저희가 작년 포항 은정 마지막 포항 은정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 너무 자멸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상대 맞춤 전술 이런 거 필요 없고 저희가 자멸만 안 하면 좀 더 집중하고 더 파이팅 하면 골에는 좀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께서는 난청창기 이방인 대신 난간의 태국자 하나 둘 셋 셋 이건 뭐 핑계 아닌 핑계지만 뭐 우리가 태국 갔다가 휴식기를 끝내고 잘 이제 격리하고 뭐 수원 FC 그렇게 큰 나도 축구하면서 다섯 골 진짜 올라왔는데 그런 골도 먹어보고 한 거지만 이게 습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그렇게 수비가 절대 약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팬들 분들 그리고 우리를 좀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을 좀 더 돌리려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더 집중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따내기 위해서 좀 더 집중하고 집중하고 그런 이제 우리가 꼭 먹을 것 같다고 했을 때 불안했을 때 이제 골을 실점 한다든지 그런 모습 말고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좀 무실점 경기를 한다든지 그런 경기가 좀 몇 경기 더 나아준다면 그래도 팬들 분들도 좀 편안하게 경기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답은 한번 해봐라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축구는 버릇인데 버릇과 습관이 돼버리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선수들이 부담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냐면 우승 저때 마지막이거든요 2005년 하고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나가면 우승을 하는데 자꾸 우리 이제 우승을 해야 돼 해야 돼 막 이것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 부셔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지금 하듯이 내일 연기하듯이 뭘 연기하듯이 그냥 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능한데 개개인의 선수들이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고 팀의 어떤 일원이 됐을 때는 그 가치를 분명히 표현해야 되고 그 가치만큼의 어떤 자기 능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울산 현대 소속이 되고 어떤 몸 담은 선수라면 프로페셔널한 어떤 그런 능력은 분명히 보여줘야 되고 보여준다면은 우승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선수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그건 충분치 않냐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울산 다음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게 울산 다음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게 울산 다음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유난히 희망 안 됐어 희일 좋아 좋아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심리적인 안정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은 뭐 내일 경기지만은 좀 더 선수들이 내일 다가올 경기에 대한 압박감을 좀 더 풀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였습니다. 1,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4 2, 3 2, 3 3 2, 3 1, 2, 3 2, 3 3 3 4 5